저 하나도 몰라요. 무슨 촬영을 하는지 오늘 전혀 감이 안 잡히는데요. 셀럽이 온다고 또 하니까 제가 또 예쁘게 하고 왔는데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냥 그냥 뭔가 자연스러운 모습을 담는다고 했는데 몰카 하겠지. 몰카 할 것 같아요. 이래요. 뭐야 뭐야 어떡해 뭐야 어떡해 무서워 아 이거 안 돼 진짜 아 아 아 어떡해 아 뭐야 뭐 백을 몇 시간씩은 백이 너무 많다 어떡해 어떡해 저도 못드려왔습니다. 아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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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뭐야? 나 무서워요 나 진짜 무서워요 너무 좋아 아직 가고 있으니까 조금 잡아 나 왜 이렇게 나와 나 왜 이렇게 나와 하지마 눈태라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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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나아 잡았다 오 진짜 너무 힘들다 놔 così 아 어떡해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아아아아아 뒤쪽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나에게 이런 시련이... 어 안녕하세요 어 되게 차이 날 것 같은데? 얼굴이요? 진짜... 어 아니에요 이러면 더 약간 그래 제가 때리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인 것 같고 매 순간 뭐가 한 개씩 나올 때마다 저 마네킹부터 시작해서 쟤 내려오고 저거... 저거 심박수 삐빅할 때 또 이런 저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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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질문이 뭐였죠? 진짜... 어 아 아 너 영웅 아 밝은 데서 봐도 너무 무서워요 진짜 아 여보 아 나 진짜... 여기로 와주면 안 돼 아우 집에 못 간 거 같아 이 세상에서 단 하나 두려운 것이 있다면 영웅 아 아 눈에 참아야 일어난다 우리는 머리 잘못했어 우리 못 뛰어나 우린 영웅이 함께할 거니까 더 강렬하고 섬뜩하게 돌아왔다 더 강렬하고 섬뜩하게 돌아왔다 더 강렬하고 섬뜩하게 돌아왔다 시간을 초월한 절대 공포 아 무서운 이야기 3 6월 1일 대개봉 오 오 오 오 오